준비합니다. 거리는 상당히 있습니다. 정영웅 왼발로. 정면에서 돌면서 슈골. 좋은 찬스를 제대로 노렸습니다. 쇼팅이 아쉽게 나가고 말았습니다만 이것이 상대 못 맞고 나갔기 때문에 코너킥으로. 채덕주 감독은 골 냄새가 나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생각일 거예요. 다시 한 번 코너킥입니다. 코너킥. 뒤쪽에서 수비머리 맞고 나옵니다. 누가 빠를까요? 누가 빠를까요? 수비가 빨랐습니다. 지금은 우준하 선수가 찬 공이 선수 얼굴에 맞았거든요. 이시현 선수요. 상당히 충격을 받았겠는데요.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강한 골을 맞았기 때문에. 괜찮을까요? 앞서는 또 같은 팀 동료들끼리 찬 공이 얼굴 맞는 일이 있어서. 또 좀 어처우리가 없었습니다만요. 약간 웃음기가 있는 걸로 봐서. 괜찮은 것 같네요. 저럴 때 약간 정신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. 그렇죠. 순간적인 어떤. 그렇죠.